네 여러분 오늘 콘텐츠는 시작하기도 전에 시작되어 버린 그런 콘텐츠입니다 3개의 스킨을 나눠주고 원하는 걸 끼고 오라고 했는데 그걸로.. 이미 개그.. 저는 뭐 끼고 오라고 했는데 근데 이거는 자기네 모습 이게 왜 와이? 아 쥐가 그냥 허름한 옷을 그은 거야 아니 근데 왜 그거 꼈어 형준아? 이게 맘에 들어갖고 아니 그냥 사고 나빠서 칭민을 여러분 오늘 이제 처음에 스킨을 3개를 뭘 나눠줬냐면 상층민, 중산층, 그리고 하층민 해가지고 얘가 지금 혼자 하층민을 끼고 왔고요 그리고 저기 이제 수연 덕게 라더는 가장 뭐 깔끔한 우리 옷을 입고 왔는데 그게 상층 옷이었고 저는.. 아.. 이게 눈치는 챘는데 밝은 가목인 줄 알고 입고 온 거겠지 아니야 눈치는 챘는데 약간 오히려 항층민 옷을 입고 오면 오늘은 반전입니다 이러면서 바꿀 거 같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요 계급이고요 이제 일을 열심히 하면은 누구든 신분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환상을 파는 팁이군요 하층민이 자신의 할당량을 채우는 동안 상층민이 야 좀 조용히 해봐 덕게야 설명하잖아 나 살려야 되는데 조용히 좀 해 몇 번에만 해야지 일하라! 일하라! 아무튼 여러분 그 각 층마다 자신의 신분에 맞는 일하라! 할당이.. 야.. 저 하층민 죽여버려 여러분 각 그 신분 마다 채워야 되는 할당량이 있거든요? 그 층에 이제 자기 할당량 못 채운 사람은 강등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하시고요 아무튼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스테이지 클리어 보상은요 클리어 했을 때 이제 상층인 팀이 먼저 먹고 나머지 포스러기들만 나눠줍니다 뭐 안 나눠줘도 돼요 우리 가자 가자 안녕 근데 여기 뭐 하는 거야? 어? 뭐지? 인당 나무 묘목 10개씩? 이거 생각보다 어렵네 근데 하층이 이게 하기가 힘들대요 그 할당량 채우기가 인당 모닥폴 5개씩 제작하면 되고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지금? 어 들어와야 돼 아이템이 우리 이거 실패한 거 같은데? 왜? 왜냐면 인당이잖아 어 그래서 이거 왠지 우리는 이미 그른 거 같은 느낌이 든다 애들아 에이 에이 계속 1 3분의 1로 나눠야 된다 잊지마 통합하게도 나 말고 아무도 없어 상류층만 찍어주는 3인치 카메라 이거 좋아한다 어쨌든 할당량 채운 사람만 올라가는 거니까 뭐 하나 나왔다 아니 이 묘목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내 템이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알아요 여기 10개인지 어? 또 있다 여기 3개 아이씨 10개 못 할 거 같은데 아 설마 깨진 않겠지? 난 신분 상승하고 싶어 야 이게 야 이게 아 기다려봐 최대한 만들어봐 아이고 하층아 아이고 동선천 어르신께서 미쳐난 이곳엔 왜 그래 미쳐난 것 아 네 뭐 하냐 미쳐난 것 저 이렇게 그냥 계속 이렇게 하염없이 광질만 하는 것이없니까? 야 우리 올라가자 아 좋죠 좋죠 그니까 진짜 스킨을 잘 고르지 아 저는 본투비 하층민이냐고 그런지 이런 게 약간 끌리고 그렇더라고 그래? 집에서 사랑받고 자라줘 새놈이 ㅈㄴ가 아기에서 선생님 야 야 쟤네도 사랑 못 받았을 수도 있어 돈만 많은 거지? 아 돈은 많아요? 어 전 그게 좋아요 사랑 못 받은 돈은 야 이 쓰레기야 어머니한테 전화한다 하든가 하든가 우리 한번도 돈이 좋아해 우리 한번도 돈 좋아해 어 야 흑 흑 흑 안 하냐 흑? 흑 안 왔어 아 배우목 있는데 잠깐만 야 쟤 아래로 갔잖아 응 저기에 붙을 수도 있거든 조심해라 여러분 양심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요? 제가 개인으로 보내드릴게요 주지 말자 와 저 쓰레기 자식 꼭 기억해 주십쇼 뭐 했냐? 뭐야 뭐야 뭐 했냐? 왜 오셨어요 이런 누추한 거까지? 왜 왜 아이템이 이거밖에 안 오냐? 정부가 무능해서 그래요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빨리 빨리 좀 많이 많이 좀 해주세요 네네 근데 왜 아이템이 아무것도 배분 안 되지? 어 아이템 배분은 시간이다 또? 아 나도 위로 가서 날목하고 싶네 야 빨리 그땐 씨가 열심히 하면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너의 자리는 거기라는 거로 변신시켜야 되는 겁니다 맞아 어떻게 알았어? 또 배분하네 근데 왜 아무것도 안 와 아이템이 배분은 자꾸 하는데 왜 아이템이 안 와 상자에 있는데? 상자 안 열어 오 좋네 뜰림 그때까지 템 다 날렸나봐 아이고 멍청아 중산층이 아이고 미안하게 됐다 아 됐다 아 됐다 어? 열심히 했다 아이고 아이고 열심히 해서 드디어 두 테니지 클리어했어요 나는 드디어 상식민이 되는 건가? 미션 깼어요? 몰라 예? 미션 안 깼으면 같이 올걸요? 아 뭐야 같은 동요였나? 우리 다 못 깼어요 정보로 뭐지? 어떻게 된 거지? 나 이 애를 잘못한 건가? 동요님 빼고 미션 다 못 클리어 한 걸로 돼 그럼 다 한 층민 아니야? 야 그럼 니는 상층도고 나는 상층이다! 잠시만 기다려 잠깐만 어쨌든 공룡에 여기 분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분배가 있구나 예 다 가셔도 돼요 솔직히 공룡에 아니 근데 솔직히 다 가지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 가질 거야 그럼 공룡님께서 저희 중산층 한 명 정해주시는 거 어떻습니까? 가위바위보 어쨌든 뭐 중산층은 별로 관심 없고 그냥 가위바위보 하거라 아 이런 젠장할 거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다이슨 머리는 부족하지만 운은 조금 훌륭하네 박치거나 어차피 이따 하층민 될 것이 어디서 이불 털고 있느냐 저희 가볼게요 이제 잘 가고나 하층민들아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미션이야 아 뭐야 뭐야 이거 뭐지? 나 개쉬운데? 나가 이 자식들아 나 큰일났다 상층민은 생각보다 여유롭잖아 아 미안하다 여유롭다가 이제 한 번 뚝 떨어져 봐요 정신을 뭐야 이거 책 어디 갔어? 아니 책 누가 뺐어 야 하층민 중에 누가 또 남겠구만 저기서 이거 자리째예요 자리째 이거 이거 자발해야 돼요 자발해야 돼요 책 빼갔어요 책 빼갔어요 저 놈 저거 지 혼자 살아남으려고 지 혼자 살아남으려고 야 저기 상류층 씨 네? 그게 필요할 것 같아 재판이 전부 다 사요 여러분 배분해야 되거든 이거 확실히 배분하는 거는 공통하게 해야 됩니다 공평하게 하자 진짜로 뭐야 언제 아이템이 들어갔지? 너무 놀고 야 야 너무 놀고 있었나? 여유롭게 낚시를 낚시를 낚시인가 보구나 상층민 씨 아니 이게 캔 게 근데 다 어디로 가는 거야 내가 캔 뭐 국거로 가니까 짜증나네 이거 국거로 가니까 짜증나네 이거 국거로 가니까 짜증나네 이거 국거로 가니까 짜증나네 이거 저 사람 대통령이야? 아니 저 사람이 대통령이네 쟤를 죽여라 우리의 나라를 새로 만들자 무슨 나라예요 우리는? 내가 왕인데 내가 왕인다 오 드디어 아니 얘들 왜 이렇게 이기적이지 진짜 또 떨어버리고 싶은데 진짜 아 저렇게 또 하층민 끼리 싸웁니다 아 진짜 어이가 없네 황수현 또 먹었어 뭘 어이가 없어 진짜 야 누가 먹은 거야 도대체 돈도 없는 애들이 시끄럽기까지 하네 그니까 쟤들끼리 싸우느라 바쁘구만 나는 상류층으로 간다 맛있다 상층민이 될 바엔 보고 먹고 죽겠어 다시 그 삶으로 돌아올까 끝났다 뭐야 나한테 거미눈 짱만이다 상층민 확정이구만 다들 잘 보여 놓으라고 넌 고 끝이야 가짜 상층민 녀석 어디서 가짜 주제에 긴발 차단 넌 영원히 하층민일 거야 여기 넣어놨어 이번엔 우리 다 3개씩이야 어! 됐다! 어디 다들 할당량 채웠나 좀 볼까 이번에 아이고 하층민 아니십니까 무슨 소리야? 어? 너 하층민 부팩열차지 아니 이게 보이지 않아? 이번 상층민의 미션은 바로 연어였어 안녕하세요 드디어 상층민 옷을 입어보네 미친 각 층에 뭐 빵명인데가 없으니까 니네 그럼 중산층이고 우리 혼자 상층민 와 얘네 셋이 서로 견제할 만도 한데 마지막에 결국 같이 오네 와우 이거 밖에 안 좋은데? 혹시 돌검 같은 거 맞 돌검 뭐 어디 중산층이 맏을 붙여 짜증나게 해 가보자 가보자 이거 뭐야? 야 너 나라 너 닦아 그걸 형 아 오케이 저런 놈은 버리자 아 이게 역시 착하게 살면 고기 오긴 하나? 뭐야 이거 어? 뭐야 대박 다 빚었다 니네 진짜 누가 나무 캐고 있나 봐 열심히 안 알려줘? 빨리 알려줘 알려주는 사람한테만 반 줄 거야 나 알려줬어 알려주는 사람한테만 지금 나도 반 줄 거야 하층민 뭐해 빨리 이래 미션 깨셨어요? 응? 미션? 어 잠깐 네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뭐라고요? 조심해주세요 아 우리 좋은 생각 있어 응? 그걸 없애버리자 그럼 아니아니아니아니 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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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정해 이걸 왜 보세요 없으면 평등해지잖아 아니아니야 진정해 진정해 이게 말이 되냐? 덕현은 이러면 하층민은 평생 있어 진짜 티밋이 밸런스 수준 덕현 하층민 올 것까지 생각했어야지 이런 팝쿠로가 말이 돼?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배려하지 않았어 생각만 하고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한 번? 어 왔다 우와우 오오오 우리의 그거 평화극정 그거야 내가 재료는 다 같이 나누데 속도로만 충고하자 뭐 어때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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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아요 나 혼자 상류층 되고 싶을지도 한 번? 한 번 남았다 어? 어? 딱딱딱 딱딱딱 역시 나같이 고상한 사람들 승마가 취미다고 딱딱딱딱 진짜 말 타는 소리 나네 딱딱 오케이 닫겠다 어 뭐야 진짜? 빈민가 빈민가 신나는 노래 나도 한 번 불러본다 나도 한 번 불러본다 나도 한 번 불러본다 빈민가 빈민가 신나는 노래 아니 쟤네 셋은 왜 떨어지질 않아? 아니 그니까 무조건 배신해서 올라와야 된다니까? 안 그러면 그냥 평생 하층민 중산층 거기서 논아 먹는 거지 원래 약간 인원이 많은 지역이 좀 힘들긴 해 그러니까 어 잠깐만 뚫누나 깼어? 응 미쳐난 것들아 난 깼다 이 미쳐난 것들 어 그래 중산층 왔느냐? 그래 그래 어 그래 한 명은 구제 시켜주는 거 어떻습니까? 하층민 중에? 그럴까? 아니 그러면은 예 음 중산으로 이행시 제일 재밌게 하는 사람 만약에 공룡이가 제일 재밌으면 구제 없음 뭐야? 수연씨 해보세요 수연씨 좋습니다 좋습니다 덕계 너는 안 할거네? 아 저 하겠습니다 중 중간방 가봐라 공룡아 산 산만 가봐라 공룡아 너는 하층민으로 가라 야 수연이 저기 중산층 승격 야 저 따위꾸로 울린다고? 야 내께 낫다 야 중산층아 대신 너 이거 하나 줄게 넌 빨리 가 하층민 저 화살 세게 주면 진짜 열심히 대신 화살 좋아한데? 어? 왜 한 발밖에 안 지워? 한 발이면 됐지 가 우와 이거 뭐야? 와 아유 하이? 안녕하세요 뭐야 씨 잠깐만 뭔 소리였지 방금? 뭔 소리야 씨 내가 봤을 땐 덕계야 응? 그 최악의 상황도 생각해야 돼 어떤 상황? 그 3개가 끝을 수도 있다는 점 와 진짜 너무 시끄러운데 얘들아 조용히 좀 해라 밑에 죄송해요 죄송해요 저희 애 저희 애들이 말을 잘 안 들어요 군배가 언제 올라가 어? 500은 됐습니다 왜 안 들어왔어 뭐야 이게? 왜 안 들어왔지? 끌어치지 마 빨리 뱉어 하나 밖에 없어 내가 다음 건 너 줄게 나만 없나? 한솔이 형 나왔어? 아니 하나도 안 나왔어 나도 전체 땅에서 2% 진짜 없애고 싶어 진짜 없애고 싶어 너 차애라고 하지 않았어? 아니 그치 그럼 너 차야지 야 너가 여기 없으니까 가슴 눈물이 안 나오잖아 그럼 서로 가 있을까 그러면? 서로 쩍쩍 가야 되고 어때 그러면? 야 여기서 여기서 파밍하기 근데 꽤 꾸준히 보이는데? 그러니까 야 하나는 줘자 야 하나는 줘자 두 개 나온 거 반드중이야 나 잊어 내가 한 건 먹었잖아 저 온던에 이거 이따 놔둬야 돼 퀴우 호오오오우 너 혹시 나무 있니? 도깨야? 나무 왜? 필요해? 어 나 하나는 줘 나무가 좀 필요하니? 내가 그럼 좀 버리면 배분이 될 거 아니야 좀 버릴까? 좀 버려주세요 기부지 기부 야 많이 버린다 지금 예! 역시 노블레스 오블리쥬! 잔뜰림은 뭐 필요하신데요? 저요? 음.. 여유? 따가지? 니는? 우리 중상층 자식? 뭐해 영준아? 야 이렇게 정직하게 여유지한 거 나도 죽었어 끽끽 바보들! 수현이 하층 만들어버려! 공룡이 하층 만들자! 네? 오 뭐야? 어떻게 나 한계 찾음? 어 나 있어 이거 다 하고 놔준다 줄 거라고? 그치? 근데 이게 한계가 아니잖아 좀 분배 좀 해보고 내가 먹고 올게 또 있는 건 내가 먹고 올게 네? 빨리빨빨! 빨리빨빨! 빨리빨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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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이야! 지금이야! 지금! 어우.. 아니 아니 너무 살벌해요 거기 빨리빨리! 빨리빨리 장난 아니라고 맞아 가스트랑만 전투를 하는 게 아니야 한 명은 하층 한 명은 상층으로 오는 길이군 저기는 얘들아 다이아나 버냈다 하층 미나 감사합니다 뭐지? 뭐지? 왜? 뭐 들어왔었는데 아닌가? 신기루야 신기루 형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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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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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 어제 방패 만들었냐? 이 가스트 너무 남기 야 우리 가스트 잡자 평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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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하마이 중상층이 어떻게 가장 치열해 그게 그니까 왜냐면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 크흐히 일단은 뭐 어 뭐야 장 hurt 1개 나왔다 1개 야 할D 내가어 이 자식아 빠진다 다이아나 동일이 또 있을까? 야 이거 entered gonna ENNHG 거른 벽을 하나씩 해가지고 아 진짜 제발 네 흐흐흐 흐흐흐 아 좀 주자 흐흐흫 좀 주자 흐흐흫 그냥 너 가슴에 넌 몇 개 있는데 아 아 아 아 에니스파이 왜 이렇게 막 댐? 야 우리 그냥 빈곤하게 살게 이정도면 흐흐흫 아니야 아니야 우리는 죽고 싶어도 못죽는 놈이야 우리 같이 최상층으로 갈까? 그래 아 여러분들 여유롭게 와서 어차피 저희 쪽으로 오래 걸리거든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야 이거 뭐 같은데 진짜 너 진짜 사람 아니니? 흐흐흐흐흐흐흐흐 지금 배부를 해주세요 빨리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내가 굽고 꽉꽉 채웠다 지금! 아 이게 세금을 많이 내시네 주자라서 감사합니다 그럼 그럼 앵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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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진짜 진짜 아! 아! 으악! 다시 깐!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! 으악! 아! 아! 저 거기 그 중산층 여러분 빨리 시간 해주세요! 중산층 여러분 조용히 하시는 건 어떨까요? 저 예의를 차리면서 우리는 예의 따질 거 그런 계급이 아니라 저런 어디 감히 중산층한테 말해뵙이나 아니 근데 아이고! 잘했다! 아! 아! 안 나왔다 진짜로 안 됐어요 자체 뭐 주세요! 같이 같이 집에 가서 널 자우리.. 내가 다이아 3개나 뽑았는데 3개 기부해줘! 저 하측민에 울산이 좋았잖아! 재밌었지 재밌었지? 울산이 좋았잖아! 야 하측민 중에 랜덤으로 내가 기부해준다 다이아! 지금 간다 집사 시켜서 가고 있어! 나 너 몇 개야 지금 다 됐구나? 갈아 갈아 잘 갈아 갈게요 나이스! 야 뭐야 어떻게 된 거야? 중산층 어떻게 된 거야? 쟤 아침이네 어서 와 형준아 아이고 상류층 어서 오고 아유 아 잠깐만 손 줄어들어 음 여기가 중산층의 냄새? 아 그래 중산층 어서 오고 아유 안녕하십니까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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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도벽 있는 애 빨리 넣어놔 오케이 어 뭐야? 수연아 여기 어? 큰일났는데 이거? 빈자리가 몇 개야? 빈자리가? 하나 둘 셋 세 개야 세 개? 진짜? 야 이거 가면 달걀 다섯 개와 우유향등이 다섯 개를 모으라고요? 오케이 야 나 죽여봐 강류층은 머리를 써야지 우리 싸우는 척을 하는 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걱정하지 마 수연아 내가 다 받은 게 있어 믿습니다 짭틀림 아 진짜 우리 진짜 모두를 없애겠다는 일념으로 하자고 진짜 맞아 마지막 반란 가는 거야 배분 시간이다 야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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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면 돼? 야 건축톰이 됐잖아 건축톰이 몇 개 나와? 잠깐만 야 32개 만들었어 야 누가 할래 누가 할래 빨리 너가 해 너가 해 너가 가 오 우유 많아 누나 이거 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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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됐다 됐다 야 빨리 가자 빨리 만들자 눌러버려 눌러버려 여기 여기 오케이 끝! 빈자리가 여러 개야 어? 하루층이 벌써 깼어? 말도 안 돼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아 내 미치로 무릎 꿇어 어떻게 이렇게 빨리 되지? 아니 어떻게 된 거야? 다 못 깼어? 아니 우린 깼지 괜히 까버렸네 깼어? 어떻게 깼어? 깼다고 해 이제는 뭐 할 때? 잘 깼지 이제는 뭐 할 때? 아 거짓말이네 저거 진짠데? 결국 알려줄 거야 그게 나측미인데 아니 나도 미클리어인데 쟤는 뭐야? 왜? 나도 혼자 깼다고? 뭔데 뭔데 빵 32개 만들기인데 엄청 빨리 우리가 한 명한테 몰아줘서 모든 상측미를 다 끌어준 다음에 한솔이가 성공해서 나 끌어주기로 난 원래 홍신을 밀어주려고 했거든 그런 전략이었는데 그렇군 야 근데 만들기 쉬웠나 보다 니네 보급 때 밀 그거 뭉치가 엄청 많이 들어왔어 그럼 이게 끝인가? 수연아 사진 납세할까? 예 그럽시다 축하드립니다 형님들 아이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아이고 그래 우리가 해냈다 어 야 그럼 우리 4명 중에 중산층 1명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야? 그렇지 어 그렇지 근데 그거나 보통 최상층 인원이 정해 주지 않아요? 야 형준아 빨리 올라와 뭐해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야 근데 이거 아이템 배분 왜 해준 걸까? 마지막에는 뭐 싸우는 거 아닐까? 어휴 준비 좀 해볼까? 황금사가 용암 명동이? 근데 이거 황금사가 왜 해주는 거야? 진짜로 뭐 해 끝나고? 좀 불안한데? 라스트 라스트 미션 그치 역시 혁명이지 라스트 앤은 야 여기서 싸우라고? 갑자기? 다짜고짜? 야 시현아 가자 어 누굽다 누굽다 라더 라더 아 조심해! 와 요관련동이 나이스! 응 피해? 오케이! 컷! 나이스! 야 나이스! 잠깐만 시현아 나이스! 왜 해? 이기십시오 아니야 수현아 너가 해 내가 알겠어요 내가 수현이한테 미안해서 내가 꼼수부리다가 밀집 너무 많이 줘가지고 미안하다 수현아 제가 최종 승자가 되어버렸네요 어 아 근데 솔직히 라더랑 형준이가 그렇게 빨리 할 줄 몰랐다 우리도 진짜 만들고 있었잖아 케이크 아 우리 진짜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셀린이 근데 이거 한 대만 맞아봐 뭔데? 마허리야? 어떻게 했어? 뭐야 어떻게 한 거야? 이거 낚지에서 힘 사 못하고 와 미친! 그래서 너 그거 달라고 했구나! 아깝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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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